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느 정도 격차가 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일 간의 격차 30년 전에 30대 초반에 제가 일본 나고야 대학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시간을 내서 기차를 타고 일본 구석구석까지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어촌, 산촌까지 작은 도시들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방문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가졌지만 일본은 가깝지만 참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년이 흘렀는데요. 젊은 한참 감수성이 강한 젊은이에게 남겨진 그 인상은 기초, 기본이 참으로 튼튼한 나라구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가 느낀 것은 두 번째는 저마다 자기 분수를 안 한 사람들이구나. 세 번째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확실히 해내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또 당신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과거의 기억에서 이끌어내는 전망이 하나 있는데 일본은 우리와 달리 어떤 상황이나 경우든 민중주의, 포퓰리즘의 파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근래에 많이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그 힘든 시기 속에서도 묵묵히 참아내면서 이제 길을 계속해서 전진해 왔죠. 최근에는 연구자로서 일본의 실용성과 일본의 기업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서 특히 일본 경영자들의 자전적인 그런 책 속에서는 무엇이든 깊이 파고들어간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도 자주 하게 되고 자기 철학이 있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경영자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 20대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게 된 그런 원천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2016년도에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표낸 과학기술백서에서 보면 노벨상을 수상한 25명 가운데 3사람을 제외한 22명이 일본 국내 박사라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상당히 저력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항상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그런 단상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일 격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재민 부회장이 8월 8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문회의 전체의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을 편적이 있습니다. 아합의 수상이 주도한 수출 규제는 한국이 여러 분야를 추월하자 보복하기 위함이다. 그런 상식 밖의 황당한 주장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8월 8일자 조선일보는 그 기사를 다뤘는데요. 한 기사 밑에 댓글이 참 많이 달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경험이 풍부한 박희진 씨라는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한 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나도 한국 내부에서만 있을 대학 시절에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과 일을 할 때와 일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기타 미국인들과 일을 할 때 차이가 난다. 일본인들과 일을 할 때 제일 깨끗하고 뒷끝이 없다. 말끔히 끝난다. 절차나 계약을 정밀하게 너무 세세하게 해서 처음에는 긴장이 되는데 일을 하는 과정은 시계추와 같다. 한국인과 일을 할 때는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전혀 일과 관계없는 말이 많다. 말을 뒤바꾸기 일수이며 말 한마디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넣겠다. 같이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이번 정부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라. 그게 어디 가지 않는다. 게다가 머리까지 어리석으면 이길 재간이 도무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마 이 댓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분명한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저 하는 신용에다가 대충 떼우려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봉급을 덜 주고 더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봉급을 더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일 간의 격차는 아마도 이처럼 일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과 기본적인 그런 가치관의 문제에서 큰 차이가 여전히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때가 아주 잦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특파원 눈에 비친 한일 간의 차이는 어떤가? 한국경제신문의 김동욱 특파원은 한국과 일본의 상반된 인식에 쓰라는 그런 글을 기구했습니다. 칼럼 속에 비친 일본에 체류하는 도쿄 특파원으로서 무엇을 한일 간에 비교하게 됐는가 하는 점을 이 부분도 참 인상적입니다. 반면 오랜 기간 일본에 거주하다가 잠시 한국을 들려면 눈에 띄지 않던 소소한 차이가 눈에 들어온다. 광화문이나 강남 같은 서울 중심들 둘러보면 도쿄 등 일본 대도시에 비해 뭔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물들은 왠지 모르게 야무지지 못해 보이고 상정 간판들은 무질사하게 걸려 있다.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일본공항 화장실에 별해 청결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한쪽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왔고 다른 한쪽은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성장하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한일 간의 차이가 관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동욱 특파원의 또 이야기 들어보시죠. 양국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한국인은 일본과 별 차이가 없다고 여기고 또 일본인은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또 한일 양국의 차이에 대해서 한 전직 고위 외교 관료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인들은 한국과 일본 관계를 국력이 대등한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처럼 바라보고 일본인들은 국력 차이가 뚜렷한데다가 지배의 역사까지 있기 때문에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관계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요컨대 어쨌든 우리가 성장하고 잘 돼야 되니까 첫째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한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 두 나라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100년 정도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역사의 차이, 시간의 차이에 주목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울 것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찾으면 훨씬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아마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생각하면 현외탄을 건너서 일본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입니다. 아시아 기준으로는 최고의 1등 국가가 바로 곁에 있고 세계적인 수준을 미뤄보더라도 손에 꼽을 정도의 1등 국가가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나올 수 있고 포스코 같은 회사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으로 치면 탁구, 배구, 농구, 축구 이런 모든 것들이 일본을 이겨야겠다는 그런 집념이라든지 욕심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945년 이전에 한일 간의 그런 관계는 어두운 부분이 좀 많았다고 치더라도 1945년 이후에 우리가 독립국가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멋지게 산업화와 근대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넉넉하게 너그럽게 그렇게 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 거리의 플래카드에는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긴다. 그러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류 역사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절대 빈곤 상태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야무지게 반듯하게 빈곤을 벗어난 나라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척박한 상황에서 산업화를 이렇게 멋지게 성공시킨 나라가 있느냐 우리가 1945년 이전 역사는 진 역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 역사는 정말 승리하는 역사였다. 그 점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그렇게 일본을 대할 수 있고 또 일본의 험결이나 이런 부분들도 용서하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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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